이장님! 이장님! 목소리가 왜 들려요? 형, 형! 저기, 저기 오세요! 아니, 어디 전화를 하는지 딱 나타나? 저 분야 회장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못 뵀어요. 아, 제가 바빠서. 아, 많이 바쁘시구나. 엄청 바빠요.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아니, 난 내 개인적인 일은 한 게 없어요. 성격이 정말 급해요. 오늘도 저거 있잖아. 봐봐, 지금 물어보셔야 그냥 가잖아요. 진짜 급하시네요. 저거 팥. 네. 저거 얼른 가서 하셔야 돼요. 저거 아주 골치 아파요. 왜요? 저기 비가 오면 다 그냥 싸게 나. 싸게 나요? 그냥 싸게 나면 못 팔아먹어.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 났을 때? 그렇죠. 바쁘요, 이리 가요. 진짜 바쁘시네. 말을 좀 하고. 얼른 와요, 얼른. 뛰어요, 뛰어요. 팥 농사한 거예요? 네, 팥을 묶어야 돼요. 묶어서 집으로 옮겨야 돼요. 옮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가 한 1,400팀인데요. 1,400팀? 1,400팀? 1,400팀인데 이 팥을 피어나자마자 썩어. 네. 이것도 피어났다가 다시 뒤잡은 거야. 안 뒤잡으면 또 밑에 끼 썩어. 그러니까 이장님, 여기에 팥이 지금 다 심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 피웠잖아. 다 피웠잖아, 피웠어. 팥빙수할 때 팥이고 팥죽거릴 때 이게 팥이야. 딱 파주십시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지금 아버님 밭이에요, 이거? 네, 네. 이걸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식구가 있잖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니, 오늘 안 나왔죠. 아니, 오늘 안 나왔죠. 고마 삶은 고구마, 고마 삶은 나네. 지금 고구마 주려고. 고구마 좋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했던 게 비가 오는데 여기 싹이 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우스가 큰 게 있으니까 거기다 뒤로 오면 돼. 거기다 뒤로 오면 돼. 거기다 뒤로 오면 돼. 이걸 다 옮기라는 거죠? 오케이. 한 대 하는 거면 내 차가 옮기 두 배 싫어. 그러니까 내 차가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진 급하시니까. 그러세요, 이장님. 농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셨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아마 그랬을걸? 아, 그러면 한 60년은? 60년. 한 55년 보고. 손 봐봐요, 손. 와. 왜 이렇게 두꺼우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진짜 이게. 훈장이지, 훈장. 훈장이야, 훈장. 아, 이게 굳은살이 베겠어. 굳은살이. 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자, 이장님. 들이밀고 온다, 들이밀고 와. 자, 이장님. 들이밀고 온다, 들이밀고 와. 아니, 이장님. 아니, 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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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핫 괜찮아요? 아니, 저기 말처럼 저렇게. 말처럼 저렇게 일이야. 하하하하하하. 말인데, 말. 진짜. 이러지 않았어?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우으로 차요. 차가 되면 우으로 올라가. 왜? 우으로 올라가고 뒤에서 막 실으면 이 사람이 싼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우가 오른쪽 아닌가? 위, 위, 위. 위. 우으로 올라가. 위우, 위우. 위우. 아, 하하하하. 크래비티 두 명은 묶을 줄 알잖아. 네. 두 명은 묶고 한 명은 저기 나르고. 전 나를까요? 어. 가서 나르고. 나 묶을게. 최대한 멀리 있는 것부터 나르자. 최대한 멀리 있는 것부터. 요리하고. 어떻게 하나요? 쉬고 있을까요? 여기서 마실까요? 다시 마실까요? 다시 마실까요? 오, 정영 회장님. 아하하하. 진짜 재미있어요. 뭐라고? 진짜 재미있어요. 나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 주접자 이런 거 아니야? 오, 예! I'm really gla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help out on the farm. 하여튼 뭐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아, 앨런이 좋으면 나도 좋아! Press it with the knee.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자, 발수 추발. 발수 추발했어. 와, 이제 경운기가 온다! 경운기가 온다! 경운기 본 적 있어? 네! 지금이요. 아, 처음 보는 거야? 경운기 처음 봐요. 아, 진짜? 네. 그럼 원래 이렇게 작아요? 어떤 게? 경운기가? 어, 저 정도 크기야. 경운기 한번 구경하러 갈래? 네! 가보죠, 한번. 아, 지금 구경할 때가 아니잖아. 헌수 형! 이 친구들이 한번 보고 싶대요. 아, 그러면 다 하고 싫어해서 보면 되잖아. 자, 가서 한번 만져봐, 봐봐. 이게 몇 기통이에요? 몇 기통이냐고? 코리아 오픈카야, 오픈카. 오픈카 좋죠, 시원하고. 색깔도 예쁘네요. 아, 진짜? 이렇게 생긴 건 미국에는 없어? 미국은 훨씬 크죠. 아, 트랙터. 그다란 거? 광수 오늘 하다하다 차 리뷰를 당하네. 너 오늘 진짜! 넌 바라이어티다, 바라이어티 오늘. 이것도 실어야 돼. 이것도 실고? 그럼 나 실어, 나 실어. 아버지, 내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못 끌겠어요, 지금. 오케이. 끝났어요. 저기 하나 남았네. 아이고야. 뭐 가져오신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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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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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아이고. 빨리 뛰어. 야, 앨런. 앨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아이고, 이렇게 고구마까지 쪄서 직접 오시고. 세척이고. 그런데 너무 고구마 조금 쪄왔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조금이래. 물, 물. 컵, 컵. 네, 일로 와요. 시원한 물 가져왔어요. 달아요. 원래 고구마는 김치랑 먹어야 돼, 김치랑. 그래야. 속이 안 쓰려. 한번 먹어봐. 식구만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식구만. 맛있지? 어머니 말, 말주를 들으니깨유. 야. 구수해요. 미안해요. 아니유. 충청도 진짜 사투리라. 뿌리니까유. 너무 좋아유. 어머니 고향 어디서 시집 오셨어요? 저 청주도 왔더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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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봤을 때 아버지 저기 인사드립니다. 첫 이상이 어떠셨어요? 첫 이상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랄라. 마음에 들었어요? 딱. 이 집에는 저녁에 얼굴 봐야지. 뒤로 들어서는 싸워. 맨날 얼굴 보고 할 때. 뽀뽀 뽀뽀도 해요? 뽀뽀? 하지. 남의 집이 어떻게 하는지. 뽀뽀하는 사람이 어딨어. 뽀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뽀뽀하세요 진짜? 어이구 그게 뭐 그렇게. 그건 기본이지 뭐. 이상한 걸. 뽀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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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쾌 village 너. 이렇게 해줘게 돼. 이렇게 해줘게 돼. 니 razón이 아니냐. 북한 speed에서 sola past 예용이 아니냐. 하 Messiah. 자 다음 일하러 빨리 가시죠 그럼. 아 franch인 sunset of forever. uns, warm. 뭘 하는게 끝나고 해아rika 중에 하erecht. 아 여기 여기 안에서 이렇게 늦춰. 아 네네.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로 던지면 이걸 자꾸 그냥 넘어 아 알지? 그럼 왜 열어요? 안 나오면 우리가 여기 여기 내기지 아 열어서 오케이 이거 좋다 오케이 오케이 형 그럼 내가 올라가서 불도저처럼 밀어버릴까요? 아 그러던데 불도저 보여주세요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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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아, 이리 와. 빨리, 빨리 할게. 빨리, 빨리. 아, 이게 되는구나, 이거야. 이게 되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